방학 전에 박은석 여기서 자살한 애가 있었거든 죽었는데 네? 저희 오빠는 그렇게 자살할 사람이 아니에요 범위 잡아야 돼요 거기 앉아서 사람이 어떻고 종결이 어떻고 하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범위 잡아요 범위 잡으란 말이에요 죽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뇌에 종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빠 그 새끼를 왜 학교 다시 불러내려서 우리 선아가 죽을 생각을 하야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끝나겠지 그 속에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차피 나 척벌이야 아이씨 여기서 개의 냄새가 나냐 보공석 내가 죽였을 거 같냐고 저 진짜 하고 싶어 잘 들어 이 살인분 새끼야 너가 못 죽여 아니 나 안 죽어 아이씨피 아이씨피 잘 들어 이 살인분 새끼야 아이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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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너 누구야? 너 아니었으면 박원석 아니겠지? 너 누구야? 감사합니다.